아이고 아이고 자 이리 와 자 이리 오세요 맞아요? 발표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하시 아 네네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3회차 고객님 성황님 끝이 가네요 끝나가네요 아 사실 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이게 공연이 끝나서 기분이 좋은건지 아니면 아직도 뭔지 모를 이 감정이 남아있는건지 아직도 좀 헷갈린데 사실 공연 들어오기 전에 몸풀면서 아 오늘 엔딩대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리더 남준이가 같이 컨디션을 받고 있더라구요 하하하하 막 눈물 풀고 있어요 보면서 그래 나는 저 친구처럼 정말 거창하게 말은 못하니까 그냥 이 안도감이 굉장히 어 들더라구요 거의 숨을 쉬고 뱉을때 뭔가 그 안도감이 너무 저를 지탱을 해주더라구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봤다 비록 완벽하게 다 채워지지 않은 공연장일지라도 그리고 함성을 지을 수 없는 공연이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봤다는거에 굉장히 이 이 이 안도감이 너무 저를 잡아주더라구요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예 슬픈 아 서울 공연 3회창 공연이었던거 같구요 음 음 뭐 마무리는 조금 어부라될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냥 이 이 기운을 좀 그리고 이 온도를 좀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숨 한번 크게 쉬었다가 내뱉으면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자 한번 쉬게 하 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의 시인패트라 복귀 너무 감사한 의식을 드리겠구요 사랑합니다 하 하 하 하